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통합 CMS 개발사항 여덟 번째 CS관리 플랫폼 이용에 따른 고객 CS현황 리스트 평가관리 고객문의 클레임 내용 및 통계 등이 요구됩니다. 라고 기술을 해야됩니다. 상당히 중요하죠. 클레임이든 여러가지 고객문의든 일대일문의 이메일문의 같습니다. 그 관련된 이메일 시스템 고객문의나 리스트를 하려면 게시판이든 그것도 CS관리에 관련된 시스템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낫습니다. 이메일 즉각적으로 고객문의가 왔을 때 3시간 내에 답변드린다 12시간 내에 답변드린다 이런 부분들도 정책으로 마련해 놔야 CS관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객문의 기술을 해야되겠습니다. 문턱기술